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유류세 인하율이 20%에서 30%로 확대된 어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전날보다 소폭 내렸습니다.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8원 60전 내린 리터당 1,956원 20전을 기록했습니다.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 4사는 어제부터 전국 760여 개 직영 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했으며, 일반 자영 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 이번 유류세 확대 조치로 연비가 리터당 10km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3만 원, 20% 인하대보다는 추가로 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